좋은 공연을 기대하고요 아이들의 웃음이 제천의 행복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 번 큰 박수를 한 번씩 한 번 보내서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정말 추억의 멋진 저녁이 되기 바라고요. 추위를 다 쫓아내는 아름다운 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소리라는 주제로 영화 오빠 생각의 OST로 꾸려집니다. 6.25 전쟁 시절 사람들을 위로하던 따뜻한 구호 동요와 함께 제천 어린이 합천남들과 김은주 시의자님을 무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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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